지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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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했다 야 그렇다고 소심하게 전화를 안 받냐 좀 잡혔어 내가 오늘 너 좋아하는 걸로 시원하게 팍팍 쏠게 나 오늘 안 돼 늦게까지 야! 누구 왕년에 일 안 해봤냐 안 해봤네 나중에 전화하자 형 왜 일만 하고 살아? 다 먹고살자고 하는건데 뭘 남자친구는 아직 수집 못했어? 예 어 민성아 일 많다며 연애질도 일이냐? 뭐 하지마 왜? 내가 창피해? 한심해? 시끄러워 너 뭐야 레스토랑에서 저녁 한번 근사하게 사준 적 있어? 니가 남들처럼 자가형 사고나는 어디 데려다 도왔어? 내가 일한다고 해놓고 다른 남자랑 만나니까 미치겠어? 니 눈으로 확인해보니까 열받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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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만 갖고 사랑할테니 사랑은 언제나 본말이다 2% 부족할 때 일상 영어로 일상 영어로 일상